자 이사연은 간지러움을 몇초를 버틸까라고 시작 니가 포기라고 말해 포기라고 해야지 포기라고 웃어도 돼? 웃어도 돼? 몇초야? 야 너 방구 쫓겼지 이사연 아니 방구 소리 누구야 시작 시작 4 5 내가 어떤거야 7 8 9 7 8 10 왜 안새? 세고 있는거야 아니 한쪽 발라면 하면 안돼 애가 안 웃잖아 응 아 포기 안 하잖아 아워 포기 뭐야? 포기 뭐야? 아 냄새 내가 토할 것 같아 그러면 너가 포기야 이번엔 언니 짜악! 누가 못 되지 시작 1, 2, 2, 3 아니 가만히 있어 아니 가만히 있어 아니 한참 언니가 나도 가만히 있어 언니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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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둘 다 볼게요 으이이이이이이이